미국민들의 85%인 2억 8천만 명이 이번 주말부터 1,400달러씩 은행 계좌에 입금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IRS에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한 사람들부터 이번 주말과 15일 그리고 16일 은행 계좌 입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명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고통받아온 미국민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는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이 이번 주말부터 은행 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해 정부 도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첫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에서도 서명 발효시킨 미국 구조개혁법에 따라 대다수 미국민들에게 개인 1,400달러, 4인 가정 5,600달러에 직접 지원금을 즉각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구조개혁법에 따라 가장 먼저 미국민의 85%인 2억 8천만 명이나 1인당 1,400달러씩 세 번째 현금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미국민들은 이번 주말부터 IRS에 제출한 은행 계좌에 입금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세무부와 IRS가 이번 주말 각 은행들에 입금하면 대부분 월요일인 15일이나 16일에 개인 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한 사람들이 1차로 계좌로 입금받고 일주일 후에는 페이퍼체크가, 2주일 후에는 EIP 현금카드가 발송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페이퍼체크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재무장관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갈 것으로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서는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에서 연 조정소득 AGI가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2,800달러를 받습니다. 부양자녀들은 1차와 2차 때 지배됐던 대학생 등 1,350만 명까지 포함돼 나이 불문하고 1인당 1,400달러를 받아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 5인 가정 7,000달러, 7인 가정 9,8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개인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미만, 부부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미만 사이는 연소득 100달러당 지원액은 28달러씩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 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미국민들은 IRS 웹사이트 irs.gov에서 getmypayment 항목을 통해 자신이 언제 얼마를 받게 될지 이미 지급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